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제품을 하나 발견해서 구입을 했어요. 오늘은 성인용 에어소프트컨 중에서 국내의 아카데미사에서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에서 보듯이 아주 유아틱하죠? 일단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외형은 스미스 앤 웰슨 사의 MNP이랑 흡사한 대 MP4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MP40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도일군이 사용했던 기관단총 그거가 생각이 나던데 아마 라이센스 때문에 MNP 내 MP40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연령 만 19세 이상이라고 이 아래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MG 메탈 그레이드 메탈 그레이드라고 돼서 제가 이거를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고 이 제품이 메탈 제품인 줄 알았어요. 무게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표시 잘 보이시나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여기 메탈 메탈바디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메탈바디 에어건이라고 여기 메탈바디 에어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메탈 제품이 나온다 거라? 허어 신기하네 라고 하는데 근데 가격이 싸요. 또 마트에서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온라인 판매 금액은 대략 한 9,000원 대에서 10,000원 대 비싼 데는 12,000원 정도 택배비까지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한 13,000원 12,000원 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카데미사 특유의 이 종이 박스 그리고 안쪽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국내의 아카데미사에서 나오는 이 매뉴얼 한 장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MP40에 대한 매뉴얼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라든지 뒷면에 발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를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또 그리고 한 한 장으로 비비탄 사용의 주의사항 비비탄은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동물한테도 쏘면 안 되고 눈에 쏘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안전주의사항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종이 박스에 에어소프트건 한정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완제품 하나 그리고 아카데미 제품을 구매를 하면 항상 들어있는 이 아카데미 카드가 있습니다. 이 뒷면에는 MP40 피스톨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 카드 우리가 흔히 요즘 포켓몬빵이라고 해서 포켓몬 카드를 모으듯이 언젠가는 에어소프트 비비탄 총도 붐이 일어가지고 이런 카드들을 수집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비비탄이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데 이 비비탄은 제가 봤을 때 0.2g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가벼운 거 색깔만 봐도 좀 저품질의 비비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별거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다시 포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탄은 제가 요거를 쓸 걸 아니라서 비비탄은 그대로 넣어두고 카드 역시 다시 그대로 포장을 해서 넣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 안 뜯을 걸 괜히 뜯었네.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옆면에 19세 이상 사용이라는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상부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갖출 거는 다 갖춘 것 같아요. 하단에 플래시 라이트를 달 수 있는 이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 쪽 이렇게 피카트니 레일이 달려 있고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 여기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제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미스 앤 웰슨 사의 MMP 실총을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MMP 40이라는 이름을 적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각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각인이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메이드 인 필리핀 아마 필리핀에서 제작이 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형에 대해서 한번 둘러볼게요. 가늠새 가늠자. 가늠새 가늠자 바디.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메탈 글레이드라는 뜻이 메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컨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의 메탈 소재가 조금 더 합류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국내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아크로 모형의 헤비웨이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크로 모형에서 나오는 헤비웨이트 모델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절반보다 더 저렴한 금액이죠. 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검정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진한 제 개인적으로 더 진한 것 같아요. 이 MMP, 베이스가 됐던 MMP 총 자체가 이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하죠. 이 뒤에 있는 이 그립 부분을 여러 사람의 손에 맞게끔 많이 교체가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카데미 제품은 교체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작동 방식은 스프링건 방식으로서 하나 감기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딱 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C타입 트리거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걸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옆면에 보시면 유일하게 작동되는 이 안전핀, 안전레버가 있습니다. 이 안전레버는 장전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전 상태로 걸어둘 수가 있고요. 안전 상태에서는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리게 되면 안전이 풀리고 파이어 상태가 되고 격발을 하면 격발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분리할 수 있는 이 슬라이더 분리 레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유튜버나 이런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 모델의 슬라이더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돌려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구입한 이 모델은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더미, 더미로 달려있어요. 몰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 되네요. 슬라이더를 좀 분리되는 모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이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19세 이상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하면 가격을 조금 한 1, 2천 원 더 비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여기 이 레버를 좀 작동 형태로 만들어서 슬라이드가 분리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아무리 분리를 하려고 해도 분리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 슬라이드 뒷부분에 이 서레이션 이런 부분들 이 슬라이드를 당길 때 힘이 받는 부분 이런 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늠사 가늠사도 마찬가지로 몰드 형태로 붙어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육안으로 시인하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국내법에 맞게끔 이렇게 칼라 파트가 되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너바렐이 이 앞부분까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너바렐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제가 뜯어볼 수 있으면 내부를 한번 뜯어서 이너바렐의 길이를 좀 재 보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건대 한 7cm 정도 되지 않을까 7cm, 8cm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가집니다.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은 이쪽에 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상당히 빠지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나칸은 되진 않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 튀어나오면 탄창을 빼는 방식입니다. 탄창은 이런 식으로 싱글스택 형태로 되어 있고 아카데미사 탄창들이 대부분 그렇다시피 이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비비탄을 넣는 구멍이 있고요. 일명 짤짤이 탄창이라고 하죠. 짤짤이 탄창이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지고 이 홈에 건 상태에서 비비탄을 넣고 짤짤짤짤짤하면 탄이 채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채우는 방식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본체의 무게는 상당히 묵직한 반면에 탄창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런 데다가 약간 조금 무거운 무게추, 쇠추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제품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면 탄창을 뺀 상태에서 무게를 재어보면 대략 한 310g 정도 나오고요. 탄창을 무게를 재어보면 탄창은 한 31g. 그래서 두 개를 체결했을 때 무게를 재어보면 한 341g의 무게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델 말고 슬라이드가 분리가 되는 모델은 아마 이것보다 좀 더 무겁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이런 무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플라스틱 제품 이 무게는 한 340g, 341g, 342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여기 수평을 딱 잡아놨는데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가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죠.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탄속이 0.2줄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탄속을 한번 재어보면 탄속은 대략 8발 정도 평균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탄속이 0.18에서 0.2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내법에 맞는 0.2줄을 정확하게 맞추는지 분명히 테스트는 했겠지만 실제로 제가 동봉된 비비탄이 아닌 0.2g BLS 비비탄을 가지고 탄속을 재봤을 때 0.18에서 0.2줄, 0.2줄이 넘지는 않았어요. 0.18줄에서 0.2줄 정도 탄속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정확하게 탄속을 맞춘 것 같아요. 법에 맞게끔 그리고 집단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5m, 7m, 10m 가까운 거리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쌓아봤는데 좀 더 잘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팅 매치, 스틸 챌린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총을 가지고 슈팅 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0세들이 19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인 아카데미사의 MP40이라는 에어소프트건, 스프링 방식의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국내 제조하는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제가 이렇게 직접 사서 리뷰를 올리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리뷰를 하는 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워요. 이렇게 좋게 말해도 욕들어 먹고 나쁘게 말해도 욕들어 먹고 이래도 저래도 욕이라서 뭐 좀 그래요. 아무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에어소프트건의 적은 제 개인적으로 조금 슬럼프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전히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즐기는 에어소프트건 유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는 아재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